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요 며칠간 감기 어려워가지고 오늘 제가 재미난 도전거리 그렇다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이길 수 있을까 도전하러 왔습니다 여기서는 모 아파트고요 10층 짜리입니다 뭐 어려운 도전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10층인데 63뷰팅 정도는 돼야 난이도 중 준비 시작 여러분 이게 많이 됩니까 이게 제가 아까 연습을 해봤는데 3층까지는 형이 이겼거든요 오 지금 액션팀은 한 명이 넘어 아 그래요 아 너무 빠른데 147뷰 제가 이겼는데요 제가 이겼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바로 이기신다고 귀여우시는 거 하하하하하하하하 지금 10층이고요 번외편으로 번외편으로 10층에서 1층 내려가기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네 3 2 1 고 아 이거 진짜 힘든 거 저렇게 힘든 거 처음 봤어 어허 가진 2층 도착했습니다 바람씨 어디계시죠? 바람씨 어디계시죠? 실패 보니까 감기 걸려서 실패 바람이 도전 엘레베티 기기 실패